한선 엔지니어링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녀석들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계측장비, 피팅, 밸브, 플러밍 이런 전문 업체예요. 얘가 엮이는 테마가 뭐냐면 정말 다양해요. 조선에도 엮이고, 해양, 방산, 육상, 우주항공도 엮이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도 엮입니다. 그리고 ESS, ESS, 에너지 제한장치, 살짝 2차 제한장도 관련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섹터가 엮이는 게 이런 유체 흐름의 제어가 필요한 S-LOOK이라고 하는 밸브, 플러밍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생각보다 많이 엮이는데 아직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가 못 엮이죠, 다른 테마에. 아무튼 처음에 이렇게까지 갔다가 잠시 이렇게 또 바닥을 올라오는 이런 상황인데 첫날 얘가 시가로 봤을 때 16,6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웬만하면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이 녀석들의 이걸 볼게요. 확실히 좀 소외받는 종목은 맞아요. 또 너무 많이 엮여있다 보니까 어디에 엮여야 할지 몰라요. 세력들은 또 이걸 또 엮어서 올려야 되는데 세력들이 어디에 엮여서 올릴지도 모르고 지금 간만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태다. 확실히 공모주 열풍이 다시 불다 보니까 다들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항상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되는 종목들은 일단 피하는 게 먼저. 왜냐하면 아직도 하락이니까. 반대로 여기께 좀 역전되는 그런 수급이 부착되는 당이 따라가야겠죠. 따라가야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말 그대로 많이 안 좋아요. 확실히 지금 이런 종목이 너무 테마로 다 엮이긴 하겠지만은 문제는 어디에 엮일지 모르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의 하락은 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얘들이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나름 성장은 잘하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영업이 매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 또 적지만은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21년과 22년의 상승폭. 이번 연도 폭을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부각을 받으려면 24년은 돼야 된다. 그래도 일단은 오르더라도 여기까지는 분명히 몰릴 거예요. 분명히 몰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상하는 게 여기 한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50% 수익 구간이고 지금 만원대에 다시 안착을 했다는 거는 만원 밑으로는 얘가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테마가 너무 많긴 하지만 엮일 테마가 어차피 오르는 테마는 정해져 있고 반도체도 세고 ESS도 분명히 나온 날이 올 거고 맞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엮일 거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물린 분들도 알아서 올라갈 건데 문제는요. 여기 15,000원 이후에 물리신 분들은 사실상 조치를 취해야 돼요. 평당가 주려고 추가 메소라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손절을 제가 저의 공모주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가장 이 하단을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모주 같은 경우는. 부각을 못 봐. 여기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서 그래요.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여기 대체로 못하신 분들은 손절을 미리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회복하시고 싶으시면 평당가 줄여서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간에 제가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9,000원만 깨지면 손절해도 돼요. 9,000원 깨지면 손절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더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손절을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고 그렇게 뭐 회사가 안 좋은 회사도 아니고 맞잖아요. 영업이익도 어종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은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손절가를 다 알려드리는데 얘는 손절이 필요 없어요. 손절이 꼭 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5,000원 밑으로까지는 평당가를 낮춰야 본전에서 이상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우선 일단은 대응 전략도 말씀을 아까 해드린다고 했는데 문제는요.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당가를 얼마에 현재 들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요. 그렇죠? 또 이게 막상 목표가 손절가 설정하더라도 막상 가면 머뭇거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야 다들. 또 추가로 제가 100% 영상에서 오픈하지 못한 정보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민감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싹 다 여기서 말해버리면 분명히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건 요청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린 점을 불가피하게 양해 부탁드리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분들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죠. 오픈한다고. 그리고 평당가별 대응 전략도 제가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리면 되니까 제가 개인 번호 잠시 오픈을 해둘게요. 010-5929-7823 이쪽으로 저에게 간단히 이렇게 한선 엔지니어링 적으신 다음에 평당가 같이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얘는 제 번호로. 그러면 제가 오픈하지 못한 정보 플러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당가에서 맞는 대응 전략이 있죠. 이거를 제가 문자 답장을 알려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걸 받으셔야 되는 게 이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매매한다 하면 정말 리스크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정말 많이 낼 수 있어요. 진짜. 이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다 같이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근데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 T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거 뭐라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